안녕하세요 함비티비입니다. 오늘 신성님 4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4월 1일 오늘이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KBS 라디오 게스트 FM 106.1MHz 오후 2시 김혜영과 함께 나오십니다. 4월 4일입니다. 9시 50분에 저녁 9시 50분에 불타는 트롯맨 장미단 in 말레이시아 방송 나오시고요. 4월 8일입니다. 오후 2시에 오후 2시 김혜영과 함께 방송 FM 106.1MHz 4월 11일이죠. 불타는 트롯맨 스피너프 불타는 장미단. 오후 9시 50분에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5일 오후 7시 오후 2시 김혜영과 함께 나오십니다. 4월 22일입니다. 오후 7시에 게스트로 김혜영과 함께 라디오 게스트로 나오시고요. 4월 29일입니다. 오후 2시에 오후 2시 김혜영과 함께 KBS 라디오 FM 106.1MHz에 나오시니까 잘 청취 바랍니다. 4월 29일 날 4월 30일 날은 경호투어 콘서트 서울에 나오시죠. 토요일 2시랑 오후 7시고 일요일은 2시만 합니다. 여기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서 공연하시니까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